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상한가를 치고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았어요. 오전 오후도 한두시까지. 그런데 막판에 또 마찬가지죠. 어제랑 비슷하게 쫙 눌렀어요. 눌렀는데 조금 느낌이 좋은 점은 다시 아주 막판에 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뜻이 미국 선물이 또 폭등을 하면서 유럽장도 폭등을 하고 지금 야간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제가 장중에 빨리 이 배박사 TV를 만들어서 장중 시왕을 제가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오버하는 시왕도 분명히 내일 장은 또 갭상승 굉장히 좋은 장이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전화 상담 많이 주시고 종목 상담 많이 주시고요.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여러분 편안하게 댁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아니면은 하루 일과 마치고 와 오늘 장 또 어떻게 분석하나 한번 잘 들어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고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또는 샵 00 빨리 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치시면 바로 우리 미모의 신 PD님이 받아서 저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화와 문자가 너무 많이 밀려있다고 하는데 시왕을 잠깐 중요하니까 해드리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시왕 첫 번째 이렇게 딱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시왕은 한국 증시는 상승폭이 축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는 지독하고 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워요. 장중에 보면 어저께도 마찬가지지만 장중에 훅 밀어버리고 오늘도 막판에 밀었는데 아주 그냥 마이너스 될 뻔했었어요. 지수가 거래소 지수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은 한 7포인트 6.94니까 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나쁜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도 이제 330. 의미 있는 숫자인데 330을 회복을 했고 종합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서 또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하면 나가죠. 지금 차트. 종합지수 누구나 다 HTS에 있는 차트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2100포인트에서 6개월을 쭉 올라오는 발산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완전 끝난 장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2700을 찍었어요.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2100에서부터는 이제 600포인트죠. 6개월 동안 600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힘을 모아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길게 6개월 정도 또 발산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수령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힘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모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말장이 크게 이렇게 오르거나 아니면 급락장은 없어요. 잭슨홈 미팅이 이제 25일에 있을 건데 그건 무조건 호재입니다. 저는 그냥 답을 아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그냥 시간 끌 필요도 없이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지수는 2600에서 2주 전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금 2500까지 떨어졌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2600을 열심히 또 회복하려는 상승 흐름. 그런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박스권으로 이렇게 이렇게 흔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오전장은 올랐다가 오장은 뺐다가 또 다시 내일은 또 오전장은 또 갭상승이 나왔다. 이러면 주식이라든가 그 밖에 파생시장이라든가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단탈 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마인드가. 그래서 편안한 매매로 제가 계속 유도를 해드리니까 대형주 위주의 편안한 매매를 하시고 또 단타도 선물 매수 선물 매도 이건 오래 못 살고 합성 매매로 해서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6개월 여기서 6개월 정도로 이제 2600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놓을 거예요. 그 구간을 슬기롭게 버티시라 이게 오늘장의 핵심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죠. 테마주는 제가 어저께 세만금 테마주 세만금 비타잖아요. 늪지대, 늪지대. 한 번 빠지면 못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 뭐 오늘도 하한가 칠 줄 알았던 또 우리 초전도체 주는 또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어저께 대거 상한가를 친 맥심 관련주는 또 오늘 하한가를 쳤죠. 그래서 느낌이 맥심 관련주도 오늘 어저께 상한가를 전부 친 걸 보고 또 상한가 치면서 개비 꼬시기 식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니만 어저께 뒤늦게 상한가를 쫓아가신 분들은 아침에 하한가로 시작하면서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늪지대니까 하지 마라. 이건 아예 주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가면 그냥 늪지대에 빠져버리면 못 태어나버려요. 그냥 손절하거나 아니면 어저께 30% 상한가까지 들어와서 기분 좋았다가 오늘 하한가 마이너스 30%가 하루 만에 낳아버리죠. 그래서 손절을 하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니까 주의를 당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다른 테마 주고 일어났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음은 뭘까? 내일은 또 어떤 게 궁금해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자력 방사능을 유출한다고 하니까 어저께 제가 상담할 때 이게 뭐지? 어떤 하여가 이런 비슷한 우리 인산가 결국은 소금 관련 줄 알았는데 오늘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 데서 상한가가 나오는 희한한 장이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도 많은데 오늘 지수가 약간 누르면서 아침 시작하는 지수 때 가격대에서 거의 횡보를 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런 이제 아주 그냥 예민해졌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런 걸 다 따라갈 수는 없고 그냥 느긋하게 내가 원하는 수익률 내가 재테크 차원에서 그냥 20, 30%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드시라고 제가 프로 막판에도 20% 정도 수익 나는 그런 이제 공략주를 알려드릴 테니까 좀 우량주 위주로 대양주 위주로 비싼 종목 그런 위주로 좀 안전하게 매매를 좀 하셔라. 다 연결이 되죠. 스토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 박사 TV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하더라도 많은 시청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쭉 빨리 시황을 하고 상담을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오늘 또 2차 전지주가 드디어 2차 전지주 이제 테마주는 아니에요. 이제 지수 뭐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는 시가총액 1위로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는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대형 지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오르는 2차 전지도 이제 많이 이제 차별화가 되죠. 그래서 좀 대주전자라든가 한 4, 5%, 7, 8% 오른 종목도 있고 안 오른 종목도 있는데 그중에 안 오른 종목을 공략을 하면 내려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뭐 크게 물릴 확률은 없고 그래서 2차 전지주는 연말까지 꾸준하게 여러분한테 할 때 대장주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종목이라는 거 이제 2차 전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장이 이제 퍼센트로 보면 거래소 지수가 0.28% 아직 오를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고점들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코스닥이 퍼센트로 보면은 0.5% 더 세게 올랐죠. 그래서 마지막 제목 향후 코스닥 지수가 추가 상승하면서 아예 이제 역전이 됐어요. 거래소보다 코스닥 아우가 장을 끌고 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거래소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비싸고 우량한 종목이지만 거래소보다는 철저하게 이제 코스닥 위주로 하는 게 그 이유고 그래서 수급을 잘 보시고 제가 하는 그런 패턴으로 좀 유행에 맞게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제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매매 스타일을 좀 바꿔봐라. 자꾸 제가 그런 식으로 방송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 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도 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향을 제시할 테니까요. 많이 따라오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은 우리 노란 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에 그리고 장중에 가끔가다 같이 이제 야간 시간에 미국 선물이라든가 야간 선물을 알려드리면서 내일 장은 어떨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일 장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받아가실 거면 우리 배찬수 전문가 여기 노란 톡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고지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0이 몇 번이죠? 3153에 2632번 2642번이에요. 42번 많이 전화 주시고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유명한 전문가 배 박사님이 직접 쓰신 주식으로 손실이 나신 분들을 위해서 대용을 잡고 선물 옵션을 할 수 있는 선물 옵션에 관련된 책을 5분 선착순으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배달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오늘 어쨌든 전화통화를 하신 분은 장 끝나고 샵 0082번으로 주소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 그래야 그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니까 어저께는 주소를 안 알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편물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냈으니까 오늘 그 어저께 보내신 분은 다 전화 0082번으로 주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하이고 퀄리티 고품격 지구권 토크숍 배 박사의 도널 리싹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퀄리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행히 비중은 많이 안 들고 있네요. 삼천낙제약부터 빠르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삼천낙제약 잘 보고 계시죠? 자, 6만원의 매수라서 지금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아니면 안타깝지만 꽤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매수하셨다가 6만, 7만원 근처까지 가셨는데 아마 이익실험을 못하고 다시 매수가 조금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삼천낙제약 요즘에 이제 어때요? 바이오 쪽도 한 번씩은 불어요. 이제 아마 저는 잭솔에서 금리 이상했다 이런 이상한 얘기가 안 나올 거고 분명히 이제는 어떤 재료는 무조건 호재예요. 그러면 다시 또 제약주가 한 번 가겠죠. 그동안에 이제 못 갔던 이유는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제약주들이 쉽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들이 수혜를 못 받다가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요즘에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탄력이 붙으면 너무 높게 보시면 마시고 이 앞에 10만원 이 정도는 좀 힘들어 보이고 다시 앞 고점인 빠르게 우리는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7만원이 다시 오면 10% 정도 이익이죠. 10% 더 이익인가요? 6만원에서 7만원이면 한 15%, 한 18% 정도 이익이니까 7만원 정도에 정리를 하시고 이 종목은 철저하게 박스건 매매 얼마 정도 내려오면 한 4만 9천원, 5만원 선 그러니까 6만원보다 더 내려올 때 야금야금 긁어모으시고 다시 7만원 정도가 오면 이익 정리 이게 아마 한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또 시들시들해졌다가 힘이 없어서 제약조회 계속 다 가지는 않으니까 지금도 한 5일 정도 빠졌죠. 그래서 며칠 정도 만약에 눌림목이 더 내려온다면 또 저가에 매수할 기회가 있고 또 다시 25일을 호재해요. 그래서 그걸 잘 매매할 때 참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25일날부터는 불기둥, 불장이 또 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7만원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익 실현 이런 매매 패턴을 좀 익히시면 그래서 이제 잭슨홀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매매 패턴에 연결을 시키시라고 제가 계속 알려드린 거예요. 첫 번째 상담하신 분이시라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까 이 정도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전화번호 전화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10분 정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전화 항상 빨리 받아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선생님 지금 갑자기 제가 오늘 쏘나기가 막았는데 쏘나기 안 맞으셨어요? 아마 댁에 계셨으니까 비가 안 오셨을 것 같아. 집에 계셔서, 그쵸? 네네. 예, 조용히 이제 방송을 잘 듣고 계시니까 어떻게 그러면 갖고 계신 종목하고 비중, 매수가 알려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릴게요. 포스코스틸리온 10만 3천원에 15%인데요. 10만 3천원에? 15%요. 혹시 그러면 급등한 그날 사신 건가요? 네, 그쵸. 7월 말에? 입결을 하고 또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물렸고 두 번째는 완전히 급등할 때 고점에... 그래서 선생님도 전화 끊으시고 나중에 00샵 0082번으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손해가 나서 들고 갔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보안책으로 제가 안내하려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드릴 테니까 주소를 꼭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상담해드려야 되니까 포스코 이 제목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못 외웠어요. 포스코 스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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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리온, 네. 그러니까 이게 세 글자, 네 글자에서 끝나야 되는데 뒤에 또 네 글자를 붙여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뭐 대충 아시겠지만 포스코 제철 관련 쪽인데 포스코가 예전에는 완전히 관심 외 종목이 됐다가 이제 2차 전지주랑 막 연결이 되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인터내셔널 TX 다 입절을 하고 스틸리온에서 그냥 그렇죠. 막 바래. 네, 그래서 뭐 그전에 입절한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다행이에요. 비중이 막 어떤 분은 열받아가지고 막 90%까지 어저께는 갖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15%에서 딱 스톱을 하셨으니까 네, 네. 차트를 보면서 해결책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뭐 이 차트에 의하면 요 난 7월 26일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뭐 다행히 뭐 다른 거 계속 이익 실현하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10만 원 대비 5만 원이면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반토막인데 정확하게 그 손실은 아닐 거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그래도 원 지금 꽤 거의 한 달 정도 갖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조만간 정리를 하고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100% 다 이익을 보고 나오기는 힘들고 당연히 네. 여기 많이 걸리는 선 여기 보면 한 7만 5천 원 7만 5천 원 네. 7만 5천 원까지는 다시 지금 우리 오늘 10% 오른 에코프로만 봐도 이런 이제 2차 전주 관련 주가 한 번씩 올라갈 타이밍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빠르게 7만 5천 원까지는 네. 그러니까 7만 5천 원에 다 정리를 하라고 하면 또 마음이 좀 아프실 거잖아요. 네. 다 정리할 필요가 없이 갖고 있는 건 절반을 정리를 하세요. 절반을. 50%.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게 또 연말장이 또 불장이 와서 또 10만 원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막 테마주도 다 같이 오르지 못하고 하나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듯이 이제 2차 전주도 다 막 함께 끌고 가는 장은 이제 이번에 여름장 그 이후에는 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7만 5천 원까지 해서 반을 팔았더니 얘가 다시 또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자신 있게 반을 정리했으니까 5만 5천 원 6만 원 선에 한 번 더 살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길게 보면 또 뭐 15%일까 그냥 아 이거 그냥 내피 두자 단가도 내렸으니까 그리고 길게 놔둬서 8만 원이 다시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손실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7만 5천 원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10만 원에서 은봉이 나올 때는 저희 서울경제TV에 빨리 전화해요.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로 계속 상담해드리니까 일단은 반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길게는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원래인데 원래 원칙인데 그 고점에서 사신 분은 이제 매수한 가격 때문에 정리를 은봉이 나도 정리를 못하고 한 달 뒤에 더 싸게 살 기회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다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7만 5천 원에 정리를 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타이밍을 잘 잡으실 거면 저희 노란통으로 들어와서 저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물량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0082번으로 주소 알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화가 지금 갑자기 지금 폭주를 해가지고 전화 책에 이 공짜로 드리는 것 때문에 전화 상담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전화 상담이 왔으니까 받아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를 하셨으니까 네. 제 책 드리는 게 낫겠죠. 네. 네. 저기 방송 끝나고 0082번으로 꼭 주소 알려주시고요. 네. 갖고 계신 종목하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래요? 네. 그 카카오고요. 그냥 카카오? 네. 카카오? 네. 주식이 남아있는 적으로 하면 한 10% 정도 되네요. 10% 정도. 매수가는 얼마 정도예요? 매수가는 10만 6천 원 10만 6천 10만 6천 455 원이거든. 그렇죠. 처음에는 15만 원에 샀어요. 아 그런데 그 뒤로 자꾸자꾸 내가 조금 물 탔어요. 물 타기도 하시고 비중도 이제 처음에 20% 갖고 있다가 10% 줄이시고 네. 그런데 이제 카카오에 너무 미련이 있으셔서 이거를 빨리 정리를 못 하시고 꽤 최초에 사신 건 언제예요? 올해 아니죠? 아니죠. 주봉으로 보면 작년 아니면 재작년 아마 재작년부터 형적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증권 방송을 옛날에 했었다 안 했다가 네. 하도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종목 상담을 제대로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시간을 아예 고정으로 하는데 네. 이 종목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몇 년 몇 년 많이 손해가 나니까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만약에 빨리 전화하셨으면 제가 탈출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어쨌든 탈출 방법 하나는 제 책을 한번 본 거에 답이 나와 있고요. 이 종목을 제가 아시는 사람도 이거를 꽤 높은 가격에 샀어요. 이게 카카오 예전에 카카오 그렇죠. 예전 카카오는 진짜 이 코스닥에서 황태자주 역할까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수도 지수의 비중도 많고 20만 원까지 가니까 대단한 기업이다 했는데 그렇죠. 20만 원까지 가니까 그렇죠.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터넷 이런 업체들이 실질적인 수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요즘은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회사는 2차전지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빨리 수익을 취하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 15만 원 거의 재작년에는 15만 원 10만 원 선에서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아니면 이런 데서 밑에서 물을 탔으면 다시 손에 안 보고 12만 원 정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올라가겠지 하고 있던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옛날 선전에 사랑은 변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패턴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구조도 변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는 큰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살아있는 차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긴 터널을 그냥 외롭게 가고 있는 거예요. 쓸쓸하게 누가 이렇게 네이버도 거래소로 떠났고 이런 동정업계들이 종목군을 이뤄서 2차전지처럼 끌고 가는 것도 없고 외로워 보이시죠? 네. 5만 원에서 크게 힘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높게 보시지 마시고 이게 그래도 비중이 10%를 줄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이면 그래도 지금 거의 5만 원이면 거의 반이 떨어져서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 올해 초라도 이렇게 했으면 7, 8만 원 정도면 그래도 마음이 좀 덜 아픈데 목표가는 7만 원 이 앞에 7만 원 올해 2024년도에 7만 원에 정리를 했으면 그나마 좀 다른 종목으로 빨리 들어갔으면 수익이 많이 낫겠죠. 그렇겠지. K뷰티라든가 제가 방송에서도 K뷰티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20, 30% 수익이 다 낫는데 그런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님도 노란톡으로 대시면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런 종목으로 그런 종목으로 20, 30%씩 계속 제가 수익 나가는 걸로 대체제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걸로 수익을 많이 내시고 카카오는 갖고 계시다 7만 원의 정리 이렇게 매듭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면 다 답이 나와요. 제가 팔 수 있는 타이밍도 알려드릴게요. 너무 하락해가지고 카카오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방송을 기대해 우리 시청자님 제가 너무 한 분한테 오래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국에 5천만 인구가 보고 있어가지고요. 방송을 여기까지만 하고 더 물어볼 궁금한 게 있으면 노란톡방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안타까운 분이셔서 좀 길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에서 요즘에 수익 많이 나오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부터 마인드를 바꿔드리고 매매 패턴을 바꿔드릴 테니까요. 각교실 종목하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삼화 콘덴서 아 삼화 콘덴서 네 4만 2,500원 비중은 15% 네요. 이 삼화 콘덴서는 어떤 분 어떤 계기로 사시게 되신 거예요? 현대 자동차에 납품 한다고 그래서 그때 샀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예전에 언제쯤에 사신 거예요? 6월쯤 한 두세 세 달 됐네요.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잘 이게 좀 좋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관련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작년 재작년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보면 22년도에 7만원도 갔었죠? 네. 그런데 지금 흐름이 변하는 거라 요즘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전부 다? 자동차 부품 내지는 완성품도 별로 관심이 없고 2차전지주로 다 관심이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4만 2천원이면 한 이틀 전에도 4만 5천원까지는 갔었네요. 한 며칠 됐죠. 그래서 손해보고 팔 종목은 아니고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여기 예전에 3만원은 완전 저점이고 4만원 선이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반등이 나오면 4만 5천원 정도 5만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오거든요. 네. 너무 이걸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1, 20% 정도 나면 정리를 하시고 흐름이 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 종목은 며칠 전에도 4만 6천원 정도 갔는데 제가 5만원을 보고 매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인간의 끊을 수 없는 두 가지 욕심 공포 공포와 탐욕인데 딱 이익이 나면 탐욕 때문에 정리를 못하다가 이렇게 떨어질까 또 공포심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서는 막 이 마음이 또 조마조마해져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4만 5천원이 넘어가서 흔들흔들 하면 그때는 바로 정리. 다음에 꼭 그렇게 하시고 저희 우리 서울경제TV에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노란톡방에 유명한 전문가 배찬수 전문가한테 한번 정리할까요? 물어보셔도 되고 다른 종목은 어떤 거 들어갈까요? 하셔도 되니까요.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방송 끝나고 주소 알려주시면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연결을 했었는데요. 주소를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요? 0082번으로 샵 문자로 보내드려야 돼요?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라고 제가 오늘 빨리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좀 느리게 했는데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MK전자 15,100원에 20% 문자가 지금 한 350개 정도가 와가지고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 한 90으로 해서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이렇게 노안이 돼가지고 크게 봐야 돼요. 15,100원이면 거의 지금 매수가 에서 크게 차이가 없죠. 그리고 MK전자 뭐 9,000원이 이번에 안 좋았을 때 바닥 이 바닥은 오기 힘들다고 보시면 좀 길게 보면 지금이 바닥권 아주 바닥권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바닥권이에요. 저도 이런 차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반등이 나오면 이게 막 요즘에 이 흐름이 맞는 테마가 형성된 그런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반등시 정리 얼마 딱 나와있네요. 17,000원 17,000원에 정리를 하시고 다시 15,000원 밑으로 가면 매수를 해도 되지만 애매한 가격대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15,000원 밑에서 매수 17,000원 매도 이렇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해드렸는데 또 그 다음에 문자 말고 전화 하나 왔다고 해서 전화 하나 더 받아들일게요. 벌써 5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도 제 책 받으시려고 전화하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담도 하고 책도 받으면 좋겠어요. 책도 받고 닭도 뭐죠? 꿩도 먹고 닭도 먹고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이 책도 받고 상담을 받아야 될 두 번째 상담 종목 하고 매수과 비중 알려주실래요? 네. 미래 컴퍼니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컴퍼니 비중하고 매수과는요? 4만 5천원에 20%입니다. 4만 5천원에 20% 네. 이게 4만 5천원이면 이게 아주 한 3, 4일 전에 아니면 꽤 오래 전에 4월 아니 한 한 일주일 전에도 4만 5천원에 갔는데 그때 최근에 막 더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막 난리가 치니까 4만 5천원에 사셨는데 미래 컴퍼니 라는 게 저는 오류 AI 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반도체가 빠지니까 다 난리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은 차트를 딱 봐도 가벼운 종목이잖아요. 2만 5천원 바닥인데 이제 최근에 딱 붙을 때 같이 여기서 뻥하고 한번 붙었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뻥하고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묵직하게 흐르는 이제 이 흐름이 막기 전에 확 바람이 불기 전에 묵직하게 들어가야 될 가격은 그전에는 이제 2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2만 5천원 당연히 안 오고 3만 5천원 3만 7천원인데 이게 붕 떴을 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보시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긴장을 하시고 테마주 약간 비슷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 근처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크게 갈 수가 없는 게 앞에 고점을 보면 이제 싼 고점이잖아요. 5만 원이 그러면 지금 4만 5천원에 매수하셨으면 많이 올라요. 5만 원 10%예요. 네. 근데 그 5만 6천원 오르기 전에 사신 거죠? 5만 6천원에서 내려올 때 샀죠. 아 그거 보시고 은봉을 달길래 4만 5천원 정도면 10% 빠졌으니까 매수하신 거구나. 네. 그건 내려올 때 샀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들 가격은 3만 6천원 넣은 3만 6천 350원 찍었는데 아 오늘 3만 6천원 찍었어요? 8천 650원 찍었는데 3만 6천원 반등하면 얼마만 하면 되겠습니까? 바닥까지 내려오니까 제가 다시 차트를 깨끗하게 설명해드릴 텐데 네. 지금은 2만 5천원 올 가격은 아니고 3만 5천원 여기가 지금 바닥이에요. 근데 지금 바닥까지 거의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참고 계시고 네. 뭐 비중이 20%까지 더 사라고는 못하겠는데 더 사실 거면 한 5% 정도는 더 사시되 다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에요. 네. 그러면 5만원은 고점이기 때문에 5만원 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매수가 4만 5천원 빠르게 올 거거든요. 4만 5천원이 되면 그냥 빨리 정리 타이밍이 좀 바닥권에서 4만 5천에 정리하면 4만 5천원 매일 대놓죠. 네. 매일 대놓시고 체결이 되는 순간 서울서경제TV에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다시 한번 감사 전화 한번 주세요.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방송 우리 도널싹 매일 시청해 주시고요. 앞서 전화를 안 했는데 오늘 너무 글쎄 말이에요. 책도 드리고 속 시원하게 상담도 해드렸으니까 안타깝게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하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매일 전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섯 분 상담 오늘의 이벤트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문자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자 SK 아이테크놀로지 11만 8천 7백원에 10%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테크놀로지 아 이 이름도 굉장히 기네요. 아 이 테크놀로지 왜 이를 하나 더 넣었지 모르겠는데 자 아이테크놀로지 SK 관련주 코스피니까 보나마나 굉장히 우량한 회사일 거고 11만 8천 7백원이면 지금 가격이면 애매한 가격이긴 하죠. 지금 10만원 선에서 거의 횡보를 하다가 살짝 내렸긴 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크게 걱정하실 가격대는 아닌데 단지 수급이 확 불고 이게 이런 업종 자체가 확 날라가고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예전에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4, 5만원도 있었죠. 이 가격은 끝난 가격이라고 보면 10만원 선에서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세게 보시지 마시고 한 번 붙었었네요. 한 11만원 12만원 정도 그래서 12만원 정도 다시 오면 정리 그런데 비중이 몇 프로죠? 10%면 지금 12만원이 매수값 11만 8,700이면 거의 12만원 선이네요. 이때 사셨는 건가? 이 날? 다시 한 번 매수 지금 8만 9천원 지금 9만원 정도잖아요. 9만원 정도 한 번 더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어쩔 수 없어요. 내리셔야 10만원 초반으로 내리셔야 12만원이 가도 좀 이익보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은 10 평단을 10만원 초반으로 내리시고 SK 아 2 그래서 2가 두 번이나봐요. 12만원의 정리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암호센스 19,000원의 15% 암호센스 이게 느낌이 이상한데 제가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고 한 거는 테마죠. 테마죠. 이거 이 종목은 늪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하한가죠. 하한가 지금 하한가 30% 하한가를 맞았고 19,000원이면 다행히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닌데 내일 내일 반등이 나오나 하고도 제가 확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일 18,000원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보압정도에 시작하면 빨리 정리 테마조는 상담을 물어봐도 안 되는 거고 본인의 책임 본인의 수익이지만 본인의 손실로 인정을 하시고 내가 늪지대에 빠졌고 빨리 정리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상담과 문다가 350평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진행할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을 알려드렸던 게 어떤 게 있죠? 복귀해야 될 종목이 없나요? 네 종목 복귀할 종목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번 어저께 했던 종목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LNF 차라리 그냥 지금 많이 오르지 않으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가장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물릴 일은 없고 음 아까 전에 이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셨죠? 많이 들어가셨는데 빨리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답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지금은 뭐 이 정도 거부하시면 완전 바닷권이죠? 그래서 올해 1년에 거의 바닷권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여기서 저는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서 5% 뭐 이렇게 해서 10% 더 빠지면 이런 건 손절할 필요가 없이 가격도 20만원이죠. 21만원 비싼 우량한 종목이니까 추가 하락을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이건 추가 매수예요. 추가 매수 그러면 다시 크게 상승 한 20% 정도 그래서 20% 정도 20-30% 정도 수익을 보고 싶은데 오늘 에코프로는 많이 오른 반면에 LNF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0.2% 올랐네요. 이런 종목은 오늘 내일도 공략해도 될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어저께 했던 종목이 LNF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왔냐면요. 제가 저번주에 바이오 종목을 많이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슈젤하고 세 개를 딱 알려드렸죠. 슈젤 메디톡스 그다음에 케어젠 케어젠은 거래정지가 들어가서 액변 분할하고 다시 나올 건데 아마 25일 날 나오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꼭 2차전지주만 너무하면 또 너무 식상하니까 바이오주 중에 하나를 또 갖고 나왔어요. 이 아주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파마 파마 머리에 하는 염색하는 회사는 아닌데 파마에서 머리에 잘 파마하는 회사인 줄 알았어요.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 이게 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냐면 완만하게 흐르고 있죠. 완만하게 오르죠. 완만하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바이오 공장을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글자인데 그 회사 공장을 더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장을 증설한다고 그러면 보통 한 3년 짓는 데만 해도 1, 2년 걸리고 안에다가 자제 넣고 직원들 또 이주시키고 그러면 3년 정도 3, 4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지금 그럴 여유도 없고 매출이 지금 급선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보니까 ctc바이오라는 회사가 한 전국에 한 공장이 꽤 많이 있어서 그럼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 자막이 딱 나가죠. ctc바이오 지분을 매출해서 적대적 M&A죠. 제 전공이 적대적 M&A인데 적대적 M&A를 해서 지분을 사서 우리 걸 만들면 내가 공장에서 거기서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원래는 적대적 M&A라면 피인수에서 ctc바이오가 1순위로 많이 올라 그래서 벌써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근데 전 길게 보고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ctc바이오을 인수를 하게 되는 우리 파마 리서치는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고 더 좋은 회사가 되잖아요. 길게 보면 우리 파마 리서치가 굉장히 향후에 좋아진 회사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전에 대형주 거래소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가 많은데 얘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최근에 15만 8천원 신고점을 뚫으려고 했다가 지금 쭉 미끄러져서 거래소 종합지수 반등하고 비슷하네요. 3일 정도를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크게 못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마이너스로 끝났고 그러면 아마 내일쯤에 지수가 크게 오를 걸로 보이는데 이제 어? 적대적 M&A를 성공했네. 그래서 전국의 공장에서 우리 파마 리서치가 파마 염색약을 엄청 생산을 하네. 그러면 이거 1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게 바이오주 바이오와 화장품도 생산을 하거든요. 바이오 화장품 두 가지가 다 엮여있기 때문에 20만원 30만원 가는 그런 우량한 회사가 재탄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대적 M&A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13만원 지금 13만 9천원 그러니까 15만원 밑에서 살살살살살살 뭐 한 5% 10% 빠져도 추가 매수 그래봤자 13만원 12만원 이러니까 이런 우량한 회사는 한번 딱 사서 빠진다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고 5% 10%가 따지면 한 번씩 더 사주는 거예요. 그 근본에는 어쨌든 우량한 회사라는 게 있어야 되고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자세한 내용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파마 리서치의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추가로 이거 얼마 정도의 추가로 매수라고 언제까지 한번 보유하면 될까요?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정지되어 있는 방송 시간상에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 박사 TV를 곧 만들 건데 그 전에는 우리 노란톡방에서 한번 질문을 하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아있어요.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오늘이 이제 8월 22일이죠. 그리고 내일이면 23일 날 25일 24일 26일 이렇게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3일 동안 있는데 25일 날 우리 파월 우리 연준이 은행의 총재가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 거냐 백날 풍선에서 소용이 없어요. 경험치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오르려다가 빠지고 오르려다 빠지고 오르려다가 빠지죠. 이게 중화권이 오늘 보니까 또 안 좋아서 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연동되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 어쨌든 중심은 우리 파월 연중의장의 입에 달려있고 그래서 요즘은 주식하는 분들 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좋을 거면 그런데 나쁠 거면 폭락을 할 수도 있다. 장중에 출렁거리면 또 하방으로 많이 확 이렇게 돌아서 그런데 오늘 오늘도 어저께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25일 호재 나옵니다. 그래서 2500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 관련주는 연말장 준비해서 더 사시고 그중에는 2차전지 관련주도 있죠. 2차전지 관련주도 연말장을 대비해서 더 사시고 25일 날 이후에 아마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굉장히 지수가 좋은 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장 전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략은 굉장히 불장이 올 거를 준비를 하시고 지수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아까 마지막에 종목주에서 테마주 이런 거는 사지 마시고 은근히 30-40% 정도 눌렸는데 우량한 회사 이런 회사들은 이제 어떻게 해라 연준이 잭슨홀 연설 전에 주서 담어라 그러면 다음 주에 풍성한 그리고 이제 날이 좀 비가 오니까 선선해졌어요. 추석이 다가오면서는 여러분들도 고향집에 이렇게 사과 선물 세트하고 많이 선물 가져가시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월화수목금 이렇게 방송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월화요일만 하니까 월화일날 다음 주에 제발 풍성한 수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웃으면서 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네 분인가요? 다섯 분이 아니고 네 분이라고 하시네요. 밑에 나가죠. 이 네 분은 제가 밑에 번호 있으니까 샵 0082번으로 꼭 문자를 주소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편물을 보낸 장소를 모르니까 넣어주시고 어저께 당첨되신 분 아니면 아까 전에도 안 왔는데요 하신 분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는데 샵 0082번으로 며칠날 당첨자예요. 책이 하지 않았네요 하고 주소 주시면 언제든지 넣어드리니까요. 한번 보셔서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건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여러분들이 은퇴자금을 계속 불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더위가 물러가면서 다시 한번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도너리스탁의 배찬수 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정보는 투자정보는 투자정보입니다. 방송사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